미국에는 우리가 이야기한 시 시티가 시티 시티가 여러분 여러개 모은 것이 바로 카운티입니다 카운티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행정단위 가운데 시티보다 상위 개념이 카운티입니다 미국에는 모두 3141개의 카운티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3000곳 이상을 이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대도시나 대도시 인근 지역에 굉장히 규모가 큰 카운티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많이 패배했는데 그래도 3141개의 카운티 가운데서 3000군데 이상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 지도입니다 이게 미국의 카운티 지도인 겁니다 압도적인 성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붉은색이 공화당이 여러분들 이긴 겁니다 이 푸른색은 거의 대부분 대도시들입니다 대도시가 속한 카운티에서 여기 보시면 모화된 3000입니다 3000개 이상의 여러분 카운티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3141개 가운데서 압도적인 여러분 승리를 한 겁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이게 여러분 미국의 민심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이거를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정치에 정통한 마이클 신 박사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미국의 엘리트들에 비해 가지고 대다수의 미국 시민들이 권력투쟁에서 성공한 선거가 이번 선거다 그렇게 여러분들 미국의 대선을 여러분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가 끝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보죠 트럼프는 미국 전역에 걸쳐가서 어떻게 그라운드를 얻었느냐 그러니까 승리했느냐 이런 뜻이겠죠 승리했느냐 그 내용을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아주 좋은 통계자료가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의 지평을 좀 확대하고 지식을 심화시키는 면에서 여러분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미국의 백인들이 다수가 사는 카운티의 선거결과입니다 미국의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그런 백인들은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한 겁니다 2020년에도 트럼프를 지지했고 2024년에도 트럼프를 지지했고 2016년에 트럼프를 지지한 겁니다 무려 75% 가까이 지지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많이 지지한 겁니다 민주당은 25% 그러니까 화이트칼 여러분들 화이트 미국의 백인들은 트럼프 지지도가 압도적입니다 75% 그리고 2016년에 비해서 트럼프가 더 많은 표를 얻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미국의 난 칼리지 에듀케이티드 화이트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이 층이 아주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는 이게 나이가 좀 든 나이가 든 비백인 나이가 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민주당을 잘 안 찍죠 잘 안 속으니까 50% 이상인 겁니다 트럼프는 상승 추세고 이렇게 확실히 화이트에 비해서 비백인들이 민주당 지지도가 높네요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데 트럼프는 2016년 2020년 2024년에 상승 추세고 그 다음 민주당은 하락 추세인 겁니다 비백인 유색인종이죠 비백인 미국의 정치 지형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도 이런 큰 도전 과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라틴계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정치 지형도도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가 든 사람들입니다 The most people age 65 years and older 65세 미국은 여러분들 시니어 노인 기준이 65세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사람들은 공화당 지지도가 아주 높습니다 공화당 지지도가 50% 이상인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상당히 사람이 좀 보수화 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좀 잘 안 속죠 나이가 들면 이게 이제 트럼프 지지도가 계속 상승해 온 겁니다 그게 미국의 정치 지형도를 대충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나이가 든 사람들은 공화당 쪽이고 백인들도 공화당 쪽이고 유색인종들은 민주당 쪽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18세 44세 정도 나이에 이 흑인 백인 유색인 등 다 합쳐 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은 좀 진보적이겠죠 그래서 역시 본 것처럼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트럼프 후보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해 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다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점점 더 보수화 되는 거죠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림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서버업안이니까 대도시 외각입니다 대도시 외각 도시 외각 지역 외각 지역의 이름 보시게 되면 서버업안이니까 도시 외각 아마 이게 외각이고 그 다음에 그냥 시골은 룰럴이라는 표현을 쓸 것 같은데 혹시 제 영어 표현이 달리면 여러분들 지적해 주시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50대 50이네요 그래도 추세선을 보게 되면 트럼프 후보가 증가한 겁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이긴 겁니다 이번에 2016년에 비해서도 2024년에 이긴 거고 2020년에 비해서도 2023년에 이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추세선이 다 상승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또 이런 그림을 가지고 보시면은 지적 호기심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 정치니까 이제 이번에는 남자하고 여자 사이 여러분들 정치적 선호도가 어떻게 틀리는지 그걸 여러분들 남자 여자 사이에 정치적 선호도는 차이가 났지만 그렇게 아주 뭐 대단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다루는 한 번 보시죠 젠더 갭이니까 남녀 차이에 따라 가지고 공화당 지도 그 다음 민주당 지도입니다 이게 한 번 보시죠 여러분 이 위가 남자입니다 남자 2020년에 비해 가지고 이번에 남자들이 3% 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겁니다 해리 수부와 함께 맡길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들이 바이든에 비해 가지고 해리 수부가 마이너스 2% 떨어진 겁니다 아직은 미국에서 이런 여자가 여성이 대통령 되기에는 조금 이런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밑에 여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보시게 되면은 2020년에 비해서 트럼프 후보는 3% 더 얻었습니다 표를 해리 수부는 바이든 후보에 비해서 여성들한테서 표가 마이너스 3%인 겁니다 여성들이 해리 수부한테 표를 안 준 겁니다 믿음이 썩 안 갔던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젠더 갭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3%씩 더 얻은 겁니다 2020년 선거에 비해 가지고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선전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그다음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남녀 구분을 했는데 연령대 별로입니다 연령대 별로 18세에서 29세 트럼프 후보가 어마어마하게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15% 18세에서 29세 사이의 남자들 가운데 표를 15%나 더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 커뮤니티가 가고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호소력이 있었던 겁니다 여자들도 7% 더 얻은 겁니다 낙태권 같은 걸 주장하게 되면은 해리 수부가 표를 더 얻을 것으로 민주당 측이 예상했는데 완전히 대패를 한 겁니다 해리 수부는 젊은 사람들한테 18세에서 29세 사이에 이번 선거에서 7% 더 적게 얻었고 무려 여자들은 14%를 더 얻은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압도적으로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표를 줬는가 하니까 도널 트럼프와 함께 표를 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30대 44대도 다 여러분들 똑같은 현상인 겁니다 남자들은 3%를 더 주고 트럼프 후보한테 여자들은 5%를 더 주고 그러니까 20대에서 몰포를 얻은 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30대보다도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계층이 45세에서 64세네요 그냥 트럼프 후보는 1% 더 얻었고 남자들한테 여자들은 또 1% 더 얻었고 해리 수부는 2% 빼앗겼고 그다음에 2% 빼앗깁니다 비교 연도는 2020년 선거하고 2024년 선거 여러분 여기서도 뭘 볼 수 있는가 하니까 미국 정치에서 연령별로 정치 성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상당히 보수화된 겁니다 한 번 여러분들 방송 간단하게 언급했죠 대학교 단위나 젊은 사람들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도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멋진 그래프네요 미국의 정치 지형도를 나이별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다음 보시죠 이게 이제 인종별로 백인 흑인 라틴오 전부 다 이긴 겁니다 백인은 남자는 트럼프에게 2% 더 주고 여자는 1% 더 얻고 해리스는 남자한테 1% 빼앗기고 그다음에 흑인한테 여러분들 여성들한께도 1% 빼앗기고 흑인들 어마어마하게 표를 얻은 겁니다 흑인 남성들이 완전히 뭐죠 12% 정도 더 표를 몰아준 겁니다 해리스 후보는 남자들한테 4% 빼앗기고 여자들한테 1.3% 빼앗긴 겁니다 흑인 남자 여자들이 전부 다 뭐죠 트럼프 후보한테 표를 더 준 겁니다 2020년 선거에 비해서 남자들은 흑인 남자들은 12% 흑인 여자들은 3% 라틴오 남미 계열의 이름들 이민자들 출신들에게 준 남자들은 9% 여자들은 6% 압도적으로 뭐죠 라틴오 표를 얻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리스 후보는 남자들한테 6% 정도 빼앗겼고 그다음에 여자들도 9% 정도 더 빼앗긴 겁니다 이번 선거는 뭐 지역 불문 성별 불문 나이 불면 전부 다 뭐죠 전계층에서 고루고루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거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 졸업한 사람 대학 졸업하지 않은 사람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여러분들 근로자들 함께는 남자들은 6% 트럼프 후보가 더 얻었고 여자들은 4% 더 얻었고 해리스 후보는 남자들한테 3% 덜 얻었고 6% 덜 얻었고 이제 칼리지를 졸업한 사람들이 상당히 이런 진보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미국에서도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민주당 진화적인 그래서 미국의 대도시나 대도시 인근 지역의 이런 몰포가 민주당에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난번하고 여러분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자들만 더 표를 준 거죠 칼리지 대학 졸업장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미국의 대학 교육이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뭐 아이비 리그 나오고 그 다음 뉴욕타임 때 열심히 보면 뭡니까 100% 민주당 지지자가 되는 거죠 가방끈이 긴 거하고 여러분들의 반듯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오늘 미국 이야기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두 개 기사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정치 지형도가 백인들은 대부분 공화당 쪽을 많이 지지하구나 유색인 정부는 대개 민주당 쪽을 많이 지지하구나 특히 백인의 남자들 특히 여러분들 칼리지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